안녕, 알와리들. 난 예찬이라고 해. 다들 잘 지냈어? 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서 너희들 덕분인 것 같아.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해. 어, 질문. 리더가 봤을 때 숙소를 제일 깨끗하게 쓰는 멤버와 어지럽히는 멤버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 우선 깨끗하게 쓰는 멤버는 내가 봤을 때는 상협이야. 상협이가 초반에는 정말로 우리한테 뭘 치워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긴 하는데 제일 깔끔한 친구고 어지럽히는 멤버는 내가 제일 많이 어지럽히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안 돼. 괜찮아, 그러지 마. 잘 치워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복근 잘 지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잘 지내니? 잘 지낼까? 잘 지낼까?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넌 궁금해? 어디 가서 공개를 잘 안 하는 건데 내가 사실 요새 운동을 안 해. 잠시만 기다려 봐. 근데 이거 괜찮을까? 어, 뭐. 나는 아프지 않아. 그래, 갈게. 어우, 너무 부끄럽다. 그래, 이들아.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안무 물어봐 줘서 너무 고마워. 대박. 질문 세 번째. 지금까지 연주했던 곡 중에 예찬이의 최애곡은 어떤 곡이야? 무슨 곡이 있지? 개인적으로 연주할 때 제일 행복한 곡은 亞쿠그 봐야죠. 갑자기 연주했을 때 야 여기 노트렀네 야 여기 노트렀네 노트렀네 여기 역스러워 활동하면서 가장 다양한 머리색을 보여줬던 예찬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색이 있을까?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흑발이야 흑발이 제일 좋아 난 흑발이 제일 좋아 흑발하고 싶어 너희도 원하지? 나도 원해 질문 5 예찬이에게 왈왈이란? 우선은 말 잘해야 된다 특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선은 정말로 제 전부예요 많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왈왈이들이 저희의 미래고 저희의 과거고 저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같이 열심히 음악하고 열심히 음악 들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자가 아니고요 약간 저의 메시지입니다 기도 제목 같은 거지 자 이렇게 썼습니다 돈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그게 제일 부자입니다 오케이 도현이 형 이렇게 이 아래로 뒤집어 굿 굿 굿 굿 굿 굿 이게 더 좋을 듯 네 고마워요 진짜요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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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